작년 2021년 8월 14일에 중미 카리브의 섬나라인 아이티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항은 아이티 서남부 푸티트루드니프시에서 남동쪽으로 13.5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작년 8월 14일 발생한 아이티 강진의 진동은 진항으로부터 125km 떨어진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랜스는 물론 이웃국가인 도미니카 공화국과 자메이카 쿠바에서도 감지되었으며 220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2일 현재 작년 중미 아이티 지진 당시에 일본을 함께 도미노로 강타했었던 지진의 패턴이 다시 일본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작년 8월 14일 아이티 지진 이후 4일 뒤인 8월 18일에 남태평양 통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도 157km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8월 18일에 일본 도쿄 인근의 이지제도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남태평양 바누아2에서도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8월 14일 중미의 아이티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한 4일 뒤에 남태평양 통과와 바누아2 그리고 일본에서 강진이 하루에 연속하여 발생을 한 것입니다. 아이티 7.2 강진 8일 뒤인 8월 22일에는 일본 후쿠시마 나미에서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3일 뒤에는 일본 오키나와 근해에서 규모 5.1의 강진과 일본 도쿄 인근 이지제도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연속하여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5일 뒤인 8월 27일에는 일본 이바라키연 다카아키시에서 동남동쪽 59km 부근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아이티 강진 이후 발생한 남태평양과 일본의 연속 강진들은 올해 2022년에도 비슷한 지진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1월 24일 중미 카리브의 섬나라인 아이키에서 규모 5.3과 5.1의 강진이 연속 2번 발생을 한 후에 5일 후인 1월 29일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6.5, 5.3, 5.3, 5.1, 5.1, 5.0, 5.8의 7번의 강진들이 연속 발생을 하였고 이틀 뒤인 1월 31일에도 규모 5.7과 5.4, 5.9의 강진들이 3번 연속 뉴질랜드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늘 2월 2일 수요일에도 뉴질랜드에서 규모 5.3과 5.2의 강진이 2번 연속 발생 중에 있으며 인도네시아 인근 동티모르에서도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일본은 일주일에 4번이나 지진 횟수의 감소 현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3일 연속으로 약 20시간 동안 지진이 멈춰 있었습니다. 과거의 지진 패턴을 보았을 때의 이상 진력 이외에는 강진발생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